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 3절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 올 한해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 시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정기Queen 아멘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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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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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선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일성교사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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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하나홀과 각실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본당 공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은혜 받는 이 일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는 어떤 분이 매년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꼭 기도원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일을 일일을 그 기도원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사실 겨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 그래요 그 추운데도 기도원에 찾아가서 목포트프 쓰고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일을 일일을 맞이해요 그걸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원 안 갔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원을 가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송구영진 예배 이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감사하다는 맘도 있었습니다 아마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에 뭔가 허전한 같은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구영신 때문에 교회 오는데 왜 예배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우리 교인들이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기도원에 늘 마지막 날 가셨던 것처럼 어리 송구영신 예배하면 교회 와서 한 해를 길산하고 한 해를 또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각오하고 이런 시간들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원래 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편으로는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함께 가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안 되었나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이런저런 사정상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올해 내년 또 내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구분지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002년 시대를 열어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Dios nos 하 abierto y también nos 하 llamado para este año 2022 중요한 우리 인생에 대한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각오도 하고 마음의 결정들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정말로 우리 인생이 참된 후예 없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에 제대로 맞추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서 나올까요 매주 하나님의 방향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이 나오게 되죠 이미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보자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라는 것이고요 보자의 축복으로 교회를 살리라는 축복이고요 그 보자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에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붙잡고 또 나가야 될 귀중한 방향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들을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54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안에 후대 24할 겁니다 치유 24할 겁니다 그리고 2, 3, 7 성교 24할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마다 전달되어지는 또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전체 주신 메시지와 함께 또 그 주간 주간 하나님께서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 공부 전체와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걸 응답으로 가지고 한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붙잡고 한해 동안 하는 그 응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중요한 답이 바로 2, 3, 7 나라 살리는 세계보험입니다 또 다 병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흐름을 스미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후대, 치유, 2, 3, 7에 올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자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으로 보자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왜 우리에게 먼저 장자의 축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장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장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절을 주었어요 두 배를 주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장자를 기여기고 장자에게는 재산을 부모들이 더 챙겨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장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 이 장자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허감 문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갈수록 허감이 깊은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 60장 이처럼 칸간과 어둠이 온 땅과 만민을 디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60장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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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허감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장애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절대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흑암이 세상을 덮을 때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일이 일상화되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의 문화는 완전히 흑암에 장악되었습니다 장세계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 문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후대 멸망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상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속하셨습니다 23장 28절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에가 4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입이 혀신장에 붓는다 물을 줄 자가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입이 혀신장에 붓는다 덕을 띄어줄 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결국은 굶주림으로 기갈 가운데 빠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os pequeños pidieron paz y no hubo quien se lo repartiese 이런 시대 지금 허감이 완전히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어 열한기야 8장 12절에 보면 에릴리사가 아람왕의 신하에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8장 12절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에릴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친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내친게 된다 그리고 아이를 배고 있는데 그 분열을 배를 가르리라 여러분 후대들이 멸망시대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한 답을 주어야 해요 그 문제는 각종 단체들이 일어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틀린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틀린 명상운동이죠 깊은 명상을 통해서 뇌를 깨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주가 신이고 내가 곧 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뉴헤지 사상입니다 이게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피우진 내 안에 결국은 마태우 12장 43절,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곱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들일 이유가 뭡니까 교회 멸망시대가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부흥한다고 세계 자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국교회 부흥이 부흥 맞습니까 맞지만은 사실 틀린 겁니다 es cierto, pero no es cierto 한때 유럽교회는 90%까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러시아 교회는 99%까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들이 지금 희생거리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급격한 교회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변화의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결국은 유럽교회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점 근데 시대마다 교회 멸망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교회 멸망시대가 왔습니다 7.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고요 3.3장에 보면 은약계를 뺏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4.3장 1.6절의 8절에 보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멸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와 성교를 통해서 교회 멸망시대를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구했어요 아방의 위기를 알았어요 그로말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엘리사는 안 겁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허감문화에 빠진 시대를 살릴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후대의 멸망시대를 살릴 겁니까 교회의 멸망시대를 살릴 겁니까 이 물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연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시게 되십시오 랩놈트 일곱 명의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모세가 누렸던 축복이 열 가지 죄양을 무너뜨리는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1 Samuel 3.19 사무엘상 7장에 전이시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사무엘 인도받았어 1 Samuel 3.17 그 사무엘이 받아 누렸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로마 정치가 그들을 진룰렀고요 헬라 사상들이 헬라 지식들이 그들을 진룰렀고요 힘에서 보이는 유대인들과 파리세인들이 그들을 진룰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 축복의 비밀 어디 있습니까 4장의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장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아니 여러분 이 한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장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 그 축복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승 칠라를 살리고 이승 칠라를 살리는 일에 신백가 없어서 그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24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후대 24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운 랩런터들이 잘 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시대를 치유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구야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제국에 완전히 짓밟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시대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신자에 주신 답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투기가 남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54장 3절에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후대를 통해서 무너지고 세상에 짓밟힌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마침내 세상을 재창조하는 시대를 후대를 통해서 여시겠다는 것 그 랩런터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비가 올 것을 내다보고 달려갔다는 것 처럼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바야 antes veíamos la nube de lluvia y seguíamos y corriamos allá pero veamos el plan de Dios que está sucediendo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2, 3, 7 성교회 귀중한 분들에 우리 교회가 심부름하고 있어 Dios nos está utilizando como iglesia para servir, para devocionarnos a 237 naciones 지난 WRC 74 나라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la conferencia mundial remanente 74 países llegaron a participar 지금 그 나라들이 매주 두 나라씩 소개되어서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y cada semana dos naciones se están presentando 거기에 우리 랩런터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연결하고 있고요 y a través de los remanentes se están preparando esto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y se están compartiendo las obras de Dios dentro de esto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estos no son respuestas normales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s lo mismo en nuestra iglesia 우리 보건관인 사모님들 중심으로 2, 3, 7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요 que a través de las esposas de pastores están teniendo la casa de los niños 또 우리 한아렘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y también la casa de los infantes 또 치의 스쿨, 스미스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escuela de sabiduría, la escuela de la cumbre 아마 우리 스미스쿨은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시험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건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아이들을 보내는 부분들을 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제안 마글 시대에 렙런트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알리티시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렙런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중요한 축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후대에 알리시길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알리시길 원하느냐 신명의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생명 걸고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내 마음이 생기라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 되었습니다 우리 후대 운동을 생명 걸고 드러지게 될 때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신명의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 한번 띄어보세요 한번 말씀하면 보입니까 앞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생명 걸고 후대에게 은약 전달할 때 거란자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않아 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않아 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가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심지 않아 한 포도원과 감난 나무가 바로 찾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범죄하고 저주와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약 붙잡은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대들 소수를 세워서 한 시대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다른 것 가르치면 안 돼요 no debemos enseñarle otra cosa 우리 교육부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릴 수 중요해요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우리는 사명 가지고 준다 que entiendan no entiendan no importa denle la misión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인 세 가지 초월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힘인 세 가지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전부 흥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전부 흥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홉 가지 보자로부터 진행되는 영적인 축복 아홉 가지 반드시 우리 후드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estos nueve puntos que provienen del trono tenemos que disfrutarlo y transmitirlo también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후드들에게 심어야 되고요 후드들의 기도 속에 중직자와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취해종들과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 후드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과 방향 맞아요 후드들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후드들의 기도 속에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Samuel miren a Samuel hizo que todo el pueblo regresara ante Dios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축복을 이뤘습니다 no solamente la iglesia sino que salvando la nación completa 그 배경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y atrás estaba Ana orando 다윗은 은약 가진 후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후대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약을 전달하고 은약계 비밀을 회복시 계속 전달하는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transmitió el pacto y también llegó a levantar también con este pacto 그 배경에 이세와 Samuel 있었다는 사실 보금 가진 후대 하나 잘 키우면 그 후대 바로 민족과 교회 세계를 다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은약 잡고 보금만 제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 무슨 일 어떤 일들을 버리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오른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빨리 미래를 알 수 있도록 미래 캠프가 되어야 되고요 자신의 탈란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탈란트 캠프가 되어야 되고요 이 미래 캠프와 탈란트 캠프가 되어질 때 바로 기도의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영적 위기를 막는 이래 정인으로 우리 후대들이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이 일을 주역되기를 주의 여러분 주군합니다 두 번째 치유 24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질병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제1 시대 나그네 시대가 있었고요 보금 놓치니까 전 세계로 흩듯이 나그네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금 회복돼서 로마 보금화가 되어진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로마 보금화 된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 로건 시대, 권력 시대가 주변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분열 시대 개인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개인화 시대 속에서 결국은 질병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개인화 시대 속에서 결국은 질병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Timoteo 3장에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에 자기를 사랑한다 segundo Timoteo 3.1 dice que serán amadores de ellos mismos 그리고 적급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다른 사람과 단질됩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단질됩니다 많은 사람의 외로움과 자질감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조금 빠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신병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3단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명상과 기와 초능력 운동을 가지고 완전히 내 피림을 만들고 여러분 사도의 13장에 박수 엘루마 치유하는 사건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죠 16장에 저 많은 귀신들인 요정이 나옵니다 19장에 에베스 지역의 우상 현장이 나옵니다 완전히 내 피림이 공격한 겁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영적 치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영이 살아나도록 그런 날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게 생명적으로 역사되어 주십시오 그는 영적 치유입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3단체가 그걸 들고 나왔어요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면서 그걸 들고 나왔어요 종교도 모든 것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불교도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정령 기독교인들만이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회복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의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 24몇 여러분 기도의 리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estamos continuamente escuchando la Palabra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현장으로 놓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삼이 하나님으로 축복만 하고 오르기 회복되도록 되어야 그래서 하루에 현장 나가기 전에 이미 다섯 가지 힘으로 당부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만남이 그 일들의 만남에 나 시간에 있어요 그 시간은 보고 느끼는 모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뀌느냐 아침 시간을 스미타임으로 가진다면요 낮 시간은 모든 보고 느끼는 것을 살리는 관점으로 살리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 시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밤 시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밤 시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잠자기 전에 들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밤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게 바로 healing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미의 타임을 가지고요 살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요 이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것을 가지고 치유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시대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누릴수는 여러분에게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성교 24입니다 오늘 보면 네가 좌우로 퍼지며 237 성교입니다 이제와ётся 검사시 einzel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 대 명령을 주셨어요 사정 1장 8절입니다 예수님 주신 지상 대 명령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그게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삼시 성교 상관없다 안 맞으면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맞춰줘요 그래서 노예로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맞춰준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못 깨달으니까 주권 다 빼앗기고요 예배도 다 빼앗기고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유리방강하도록 만든 겁니다 내가 안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노예로 속국돼가지고 하나님을 맞추어 가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깨닫기만 하면 절대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이것을 당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교회 사정의 13장 여러분 보세요 사정의 16장의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열쇠 사정의 19장의 바울이 로마 도보하여 약속하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이 일들을 버리신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 3, 7 나라 살리는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2, 3, 7 랩런트들을 살려야 될 것이고요 2, 3, 7의 인재들을 살리고 2, 3, 7의 인재들이 돌아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2, 3, 7 나라의 전도자 제자들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파송되어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야 되고요 2, 3, 7 성교의 주역인 TCK들을 살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완전히 은약의 통신망이 딱 구축되어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컨텐츠를 준비해서 현장에 지금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사단을 꺾을 영적 컨텐츠가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통신망을 이룰 파수꾼의 플랫폼이 되도록 교회가 이 일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 것입니다 일 또 응답도 사람 또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이 대면하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비대면이 대면하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비대면이 대면하 시키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는데 청소년들은 BTS 알죠 얼마 전에 LA에서 공연하는데 20만 명이 모여들었다 하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사실은 BTS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존슨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전부 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면을 대면하 시키는 작업들에서 세계를 장악했어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ellos habían preparado todo esto sin contact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많은 예산을 들어서 본당과 이 하나올을 준비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면하 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하나올을 준비하고 본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 오경 비대면입니다 또 역사서 비대면입니다 보금과 서신서 비대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성경의 모세 오경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가 붙잡은 2, 3, 7은 반드시 후대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시간에는 많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종들과 충직자들은 70 군대 모든 성도들은 70 제자들 y todos los creyentes 온라인 대면으로 더 가능해진 겁니다 온라인 대면으로 더 가능해졌다는 이 사실을 잡길 바랍니다 사단은 비대면으로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으로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은 온라인 메시지로도 완전히 답을 넣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편지 전달하고 그 편지로 성도들을 양육했잖아요 성경이 역사하니까 진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달에 우리 우리 세 가족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통역하는 소리가 자꾸 시끄럽게 나요 뭔가 싶었더니만 우리 집사님이 지금 시국에 통역으로 수료 예배를 그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료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 세 가족 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세 가족 수료식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를 구별하고 제자만 남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비대면 시대를 증복하느냐 우리는 보좌의 근세가 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의 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가면 됩니다 이 한 시대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사역 속에 저와 이름 스님 받는 축복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땅 24일 축복 이 한해 후대 치유 이삼질 성교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의 축복으로 이삼질 시대를 열게 하시고 만명성도 회복하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여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땅 24일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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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